4인 랜스파티 라잔 수렵듬 4인 랜스파티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 질풍맛을 보여줍시다 질풍같이 내달리자 헌터여러번 라잔부터 시작이에요 겁나 재밌겠는데 아 뭐해 나 아 뭐해 뭐해 갔나 제가 쏘시니까 아파가지고 으악 하면서 날아갔잖아 어 무서워 여러분 뿔뽀각좀 뿔뽀각 자연스럽게 우와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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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거 몇레벨부터 지급이에요 이거 136부터 지급인가 헐 오잇 안돼 죽고 싶지 않아 아 아 위험한데 이거? 아 잠깐만 아 위험해 으악 아 아 이거는 이건 어쩔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멍멍이 저 멍멍이 가지도 않아 이 똥강아지 같은 녀석 혼쇄하다 아 말도 안 돼 결국 탔어 억울하다 이거 좀 억울해 아 좀 억울하네 아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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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만에 당한거지? 건망짓놈 하나 둘 셋 어째서 하필 나였을까? 왜 나지? 삼수레는 절대 없습니다 걱정 부뜨럽네 삼수레가 함께한다 그렇지 않아요 헌터여러분 최선을 다해라 수레를 타지 않으냐는 노력을 해라! 노력을 했! 뭐야 이거 아 이거 G급이구나 이제 보니까 아 G급이네 ilateral 쫑챔! 어어 Fernti 어어 아파 보인다 하핳 systemic 아핳ahahahahہ 안돼 휴... 넘나 강해! 무너졌다! 제이소... 이슬에 탔어 이슬에 막수련 안 탔어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잘못했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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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백해 흐흐흫 아... 라잔한테 5분 침 당했습니다 라잔 3킬 아우 만만해 오! 정신 확 뜨는데 다음 파티에서 무조건 깨겠습니다 아 근데 요 퀘스트 다시 한번 리벤지 하고 싶은데 안타깝다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이거 받아주세요 화나 자 새로운 파티를 찾아보자 새로운 파티 여러분 렌즈 파티 한번 더 하자 렌즈 파티 멋있어 막 기회만 났다면 막 돌진을 해가지고 콕콕 찌르는데 멋있다 반드시 이깁시다 싸워서 승리를 쟁취합시다 괜찮네 빰빰빰빰 빰빰 999999 하여헤이 운치 버스를 잘 태워주실 것 같아요 의 흠흠흠흠한 괜찮아 이거 한 파티 하고 그 다음 파티 계속 이어서 하니까 자 여러분 계속계속 기회를 엿봐주세요 자 댐비어 렌스 세트가 없어서 만들어야 되엄 아니야 그런거 필요없어 저도 가드 관련 스킬 그런거 일절 안 띄었구요 그냥 리오 소울 세트로 왔다니까 댐비어 그냥 와 저 렌스 멋있죠 저거 저거 멋있습니다 상어렌스 안달려지니 롤 조만간 할겁니다 무조건 조만간 할거에요 와 136이다 내 머리가 터지겠는데 재밌겠는데 이번에도 빠른 삼수레 빵분침 찍어보죠 걱정 붙들어매세요 이번엔 이깁니다 단 한수레도 타지 않고 완벽하게 승리를 쟁취해낼 수 있을거야믄 솔직히 쫄리니까 근성은 띄우겠습니다 지우 개굴린자 이모티콘 저거 뭘까 어제 글을 되게 많이 남겨주셨더라구요 만약에 여기서 트위트게더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신 분들 제가 안보는게 아니야 댓글을 못단 이유는 유튜브도 댓글 달아야 되고 볼게 너무 많았단 말이야 한꺼번에 내일 방송 켜기전에 다 끝내두겠습니다 다 봐요 다 봅니다 렌스 대용으로 축창 되나요? 오케이 댓글 달 말이 없어서 사실 댓글 달은거 그렇게 야매로 안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봐 댓글 달는게 좀 오래 걸려 생각을 하게 돼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이러면서 그래서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자꾸 미루게 되고 한꺼번에 몰아서 하다가 머리가 터지지 바로바로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한 분은 죽총창으로 오셨나? 어디? 죽총창 오셨나? 멋을 하는 남자 나중에 더 큰 빅스트리머가 되면 댓글을 읽기도 바쁠지도 모릅니다 행복한 상상이네요 빠라밤 디아부터 시작 어째서? 어째서?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마리가 예쁘게 겹쳤네 극한 두 마리가 136레벨 퀘스트구요 오 왜 아마 이렇게 나있지 대략 사고가 정지한다 뭔짓을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가드올려 이게 어디갔어 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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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한 마리만 남으면 절대 무섭지가 않지 빨리 실수 으악 으악 으으허허허 개무서워 오오오 핵딜 오오오오옷 골로 갈뻔했는데 방금 으으으 이런걸로 아하 내지는 없어서 진짜 힘드네 이거 나도 한대만 때려보자 딴사람 때려 딴사람 오 머리가 괜찮아 오 세상에 안 돼 뭐야 나 먹힌 거야? 판정이 더러운데 정말 역시 내충 갈아야 됩니다 내충 나 왜 안 내충이야 아 이거 장착 안 했구나 강주버가 찔러야 돼 잘한다 헌터 여러분 완전 잘해 야 등짝 적절한 타이밍에 등짝을 탔어 아주 좋아요 어 왔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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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오마이갓 오마이갓 맷살이 단차는 너무 간만이었단 말이야 다시 타기만 하면 되죠 뭐 저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바, 바시시 괜찮나 확인 좀 하려고 하이 그리고 잠도 좀 와가지고 큰일이다 큰일이야 우린 망했어 우린 다 끝이야 머리가 터질거야 렌스 겁나 꾸지지 않습니까? 차지엑스가 가드포인트로 만약에 전혜석의 찢기 공격을 막았다면은 막았어 렌스 카운트 겁나 꾸진 것 같아 안 그렇소? 내진이 먼저 카운터가 쳐져서 데미지가 고스란히 들어와요 개 썩었어 아 아니야 렌스는 좋은 무기야 근데 진짜 개 썩은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의문 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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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지 어 뭐야 얘 잡습니까? 아야 뭐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난 이제 더이상 맞으면 안 돼 고마워요 이렇게 된 이상 등짝을 탄다 완벽하군 자 달려볼까 좋고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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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h 오여있어 앟 적절한 스톱이었지요 ывает 거ège 나 왜 살아 있는 거지 강주약을 먹자 해 좋겠다 아끼려고 했는데 괜찮아 우리 헌터님들이 또 선물해줄거야 안녕하세요 좀 일로 좀 와 곧 안돼요 어 안 돼요 막아 으어어어 사- 오, 튕겨서 살았어 튕겨서 살았지롱 어어 안 돼에엥 오오오 오왜이렇게 불안한거야 이거 막아막아막아 오오 지금 생사를 한 다섯번 이상은 좋기 넘나들었던것 같은뎁 고만가 도망! 도망! 아! 응가를 던졌어야 됐는데 불안하다 불안해 진짜 투하시나요? 발사! 배에 깔렸어 살살 깔렸어요 직방으로 깔렸으면 머리가 터졌을 겁니다 왜 나한테 이래 다 정장 digit 이렇게 연약한 아 내충이 없어가지고 flots 내충 내충이 필요하다 방패로 한 대 턱 제발 나 때리기 좀 해줘 진작 놈아 다리만 때려야 돼요 슬픕니다 슬퍼요 어? 희소식이다 희소식 뭐야 이거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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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속으로 버로우 텄어 막고 날아가 내가 날아가야 되는데 아 디아는 지금 딴 맵으로 간거였네요 짱이다 딜 넣으시는게 아이로급이세요 그정보다 잘하는거 같애 만족스럽습니다 어디가 자 자 둘 돌찌잉 아 아 다 튕겨 정말 똥같네 다리만 쳐야돼 지른댕 지른댕 허! 촥! 아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찔러 쓰면은 저 얌 안맞았을텐데 오래 버텼었다 오래 버텼어 냠 나에게 비약을 줘 오케이 이거 있으면은 다시 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아 마지막 남은거다 아깝다 안탈 수 있었는데 요 녀석 짜식아 뭐? 그게 사실이야? 줄게 있다는게 사실이야? 땡큐 아이 좋아 과제구 여기서 항룡석 갈아야될까 타이밍이 이상할거 같은데 아직 쿨 차지도 않았다 인간적으로 항룡석 두개는 들고 와야될거 같애 인간적으로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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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람의 딜이요? 먹힌당 냠냠 엄랠 탈락 이렇게 빡세? 으으으응 핸마리도 꺼꾸라트리지 못했어 쾅 꽝! ... 여러 마리가 안 되겠는데?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랜츠 파티 이대로 멸망?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쌍캐는 좀 무리가 있다 한 마리 정도가 적당한 난이도 아닐까? 아니야 선착은 여러분의 뭐 이번에도 실패네 압둘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번 파티도 개박살이 났군요 다음 자 비번은 7777이 되겠습니다 헌터 여러분 7777 오늘 멀티는 렌스가 똥이라는 걸 증명하는 수렵인가요 그렇게 되면 안되는데 렌스 파리해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렌스의 위험을 알려야돼 머리가 다 터졌어 자폭씨 하이 하하 랄랄라씨 지명씨 요렇게 세분 오셨네 아 맞다 나 항룡석 응 항룡석 멀티 중에 항룡석 바꿀 수 있었나요 과연 휴대 중인 항룡석이 요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아 두 개를 들 수가 없구나 지금은 하나밖에 휴대를 못해 여기 칸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뭔가 또 깨야 되는 퀘스트가 있나 봅니다 그렇구나 나 왠지 모르겠지만 포인트 많다 퀘스트 맘대로 와드세요 슈퍼아머가 없어져서 넘어질 때 무적이 얼마나 꿀인데요 렌스가 아 그런가 다른 헌터가 툭 치면 우리가 윽 하고 넘어지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무적 판정이란 말이죠 어어 개꿀이다 렌스 세상에 너무 꿀인데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길쾌 키우세요 길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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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까요 드론이 방어구 좀 맞춰드리세요 아니야 필요없어 재미있어 아주 쫄깃해 눈 개민패 어 이거 쓰고 싶다 다 부숴버리고 싶은데 좀 가드가 되는 아 나 송검 할까 수면송검 있는데 그래 서포팅을 한번 해보자 좋은 선택이야 브라더 제가 봄보맨 한번 해볼게요 봄보맨 봄보맨 랜스 대검에 잘 맞는 우카우카라도 맞춥시다 아우 우카우 잡기 귀찮은데 오늘 험락에 낀 뭐야 길드캐스트 하고 싶은데 이건 답이 없어 이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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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르리모 헌터는 겁나 답이 없다 수면이라도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서포팅도 좀 까리하게 합니다 서포팅 완벽하게 딜 찬스를 내드리겠어 한 분이 대검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카이저라도 몇 파치 맞추세요 안돼 이거 스킬이 얼마나 알찬데 아주 작정하고 맞추겠습니다 작정하고 무조건 다음 시간은 그러면 온 맞추는 방송으로 진짜 나 이거 구닥 이거 이거 도대체 몇 달째 입고 있는 거야 이거를 도대체 좀 벗을 때가 되긴 됐어 확실히 티가 아주 레어방이고요 나는 개꿀 빨면 되겠습니다 일단 나의 패기를 맛보아라 특공술을 띄워보겠습니다 특공술 아 길드캐스트 태호를 가더라도 오 되는구나 파이저 세트 거기서 소재 얻어서 만들수도 있었지 맞다 자 여러분 폭탄을 들라 폭탄 제가 기본 3수면 씩은 다 걸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애 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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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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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제가 이렇게 먹어 드려야 될 것 같애 만약에 이 퀘스트 딱 한번 깨가지고 진종결 뜨면은 지전 꿀잼일텐데 그쵸 얼마나 좋을까 아 그 기분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한번만 느껴보고 싶어 자 티가 렉스 아종 수렵 등 길드캐스트 136레벨 도전 이번엔 깰 수 있을 것인가 아 이거 건어 건어 무기캐스트 였구나 난 사실 건어 없어서 만들기 힘들어서 어 나 광어 양케 뭐해 너무 간만에 온 공간이었어 어 여기 좋다 먹고 가야 징 어 이분들 다 어디갔지 왜 내가 여기서 일봐야 먹고 가야 징 이건 필요 없었는데 깨느냐가 문제가 아닐까요 괜찮아요 여기 광에서 좋은거 나올수도 있어 여기서 그 뭐더라 뭐가 나왔었지 기억도 안난다 136 이상부터는 나오는게 전 뭐더라 전설 안나왔어 전설이 아니라 뭐더라 무슨 광석이었는데 안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깨야되겠습니다 무조건 깨고 보상으로 음 발굴 무기를 득 해야되 봉인된 무기였었죠 어 그 단어가 기억이 안났어 봉인된 음 엥 어 근데 되게 원해요 어 영케이 이런 귀찮은 게스트를 136까지 키우셨습니다 저는 첫번째 맵 아니면 다 걸었는데 넘나 다리 아파 마라톤이 잔소 아 뭐야 두마리 겹쳐 아 얘네는 생각해보니까 극한이 아니다 어 극한 아니야 자 누구부터 보내줄까 일단 먹먹이가 세보이니까 먹먹이부터 어 뭐 나말고 수면무기가 또 있었나봐 라보 라보 라보구나 라보 스톱! 너무 완벽하다 너무 완벽해 여기다 하나 두마리다 어 이거 영성에도만 보던 완벽한 파티플레이 설마 이게 되나? 이게 되나? 이게 되나? 너무 멋진데? 하하하하 뭐한거야? 아이 뭐야 뭐야 아 대검이 때린거 아닌가? 자연으로 일어난건가? 너무 오래 끌었다 으아아악 아 방금 멋졌는데 하하하하 잠깐만 뭐야 뭐야 왜 왜 자폭신 피 왜 저래 지금 두 명밖에 안 남았는데요 과연 자폭신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굳이 저기까지 안가도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하하하 랄랄라씨 살아남는가? 폐보들고 있는데? 머리 터지지 않을까?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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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죽어라 어 살았어요 살았네잉? 방어구 방송하시는게 어떤가 아 내가 근성을 안뛰었어 내가 왜 이런 못된 아 이 퀘스트 되게 할만했었는데 근데 두 마리가 한 맵에 겹쳐서 절대 이동이 안되나봐 그냥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예 애초에 멍멍이를 건들지 않고 조용히 티가만 패스면은 어그로 안 끌렸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 내가 트롤인가? 모르겠다 이분들? 우레 버티는데? 지금 한 맵에 두 마리 겹쳐있는데 2대2인데? 무섭다 난 스치기만 해도 죽어 멍멍이가 준비 땡하니까 죽었습니다 오 얘 갔다 멍멍이는 딴 데로 갔고 아주 좋아 섬광탄을 예쁘게 뿌려줘야징 이런 섬광탄을 예쁘게 뿌려줘야징 진심 포인트 아 야씨 아이 enser 이런 이게 무슨 현상이야 이상하다 래피가 왜이러지? 오 뭐야 눈 맞으셨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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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발짜리 기존 조심해 아 맞다 얘 고급기만 계지 아 아어어어어 스틸폰 놀래라 걱정하지마세요 저는 섬광탄이 2-만큼이나 있습니다 무려 2-만큼 자 이번엔 나이스 베리나이스 완벽해 터져라 쓰면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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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나 건우한테 총한대 맞고 윽한다며 죽을 열차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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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vernments Sh besoin 스틸 막수레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얼굴에서 보였나요? 아 그래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어 어 이거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다행이네요 아하 랄랄라씨 아 어떻게 막수레를 탈 수 있지? 이거는 헌터랭크를 헛먹었군 오늘 몬스터 보호협회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세 판 했는데 세 판 다 머리가 깨졌습니다 다 삼수레 타고 망했어 아하 강한 파티가 맞춰줘야돼 일단 방어구부터 맞추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태호 받아줄 사람 여러분 중에서 태호 일단 제가 태호 몸을 좀 맞추겠습니다 태호 방어구 태호 길드 퀘스트를 주세요 저 태호라면은 수레 타지 않습니다 무조건 안타요 절대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타지 않을 자신이 있어 태호 받아줄 사람 카몬 기본 5 5개 5 4개 5 4개 우카우카가 짱이야 우카우카 세트가 최고야 너무너무 최고시다야 리하이 옛날에 태워가지고 컨셉 파티하다가 망하는 영상 기억 안나세요? 어 그런 옛날 기억은 기억하지 못해 전혀 불필요하지 게임광씨 게임광씨 반갑습니다 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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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CeCe2 뭐하지? 모래먹는 키론엑스 쓰고싶다 쌍검 마비 나도 잘거는데 이거는 해머를 들면 머리가 터집니다 무조건 뒷다리를 노릴 수 있는 무기군이 필요해 그러면은 뒷다리를 노릴 수 있는 무기군이 뭐가 있는가 나는 이거를 선택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슬래시엑스가 최고야 자꾸 방이 안 보여요 형 괜찮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면은 들어올 수 있을 거야 암 화이팅해 이거 몇 레벨짜리 태우죠? 못 봤어 127 에이 쨔깐한 놈이네 만만해 쨔깐해 그러니까 근성 끼워야지 테오를 테오 슬래시엑스로 치면은 어떤 맛이 날지 한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레기라니 무슨 소리암 어 140 있으세요 140으로 부탁해요 아 이건 너무 솔직히 쉬워 140이 있으면은 140을 골라주세요 이런 배려 같은 건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어 에이 140은 빼야지 아 레어방이다 너무 완벽해 이건 내꺼다 아싸 자 여러분이 수레를 탈 수 있는 것을 염두해서 생약을 많이많이 챙겨가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안탈거야 완벽한 풀레이류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래시엑스 무기는 룩만큼 멋있는게 많은거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멋있잖아 이거 아 나도 해머 들고싶다 근데 해머는 안맞을래 안맞을수가없어 재수없음 그냥 툭 과연 태양권을 피할수 있을것인가 아 그거괜찮아요 맞아 스트리머 지명입니다 올만에 같이해서 즐거웠어요 같이 더 못해서 아쉽네요 고맙습니다 김씨 지명님 고마워요 나도 즐거워요 간만에 아 자 저는 꼬리를 예쁘게 컷해드리죠 더는 없지 자른다 어 멈췄어 아 멈췄어 아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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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 억울해 이건 진짜 억울해 이게 억울해 이게 멈췄어 이게 이게 제 패드가 겁났고 저에게 멈췄어 이거 패드 문제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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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해 아 억울해 아 억울해 다 죽어가 빨리 가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예산놈이 아니구만 이거 일단 간을 봅니다 다행이다 죽을 죄를 왜 지었어 아 나도 탔지 이거 드리고 싶다 하나 못 드리나 몰라 내 거야 나 먹고 살기 바빠 내 거야 아니요 이수래부터 시작인 것은 이제 헌터들의 기초중의 기초지요 아 놀래라 아싸 내가 유일하게 마음 놓고 때릴 수 있는 타이밍은 바로 마비가 걸렸을 때 아 아 아 아 아 보호급 레어방이었는데 보호급 와장창 아 우리 우리 언제쯤 깨요 헤헿 길드캐스트 딱 하나로도 깨보고 싶어 아 재창가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기다리는 분도 많아서 진정을 아 이거 좀 아 내가 수레를 처음으로 끊었기 때문에 제 잘못이죠 그러니까 도망간다 도망 탈주 오우 자 빵 4개 빵 4 이번에도 태오 퀘스트 보유자 한분만 들어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태오도 퀘스트였어요 아 제가 140 유일하게 찍은 그 태오 아 유일은 아니지만 그렇구나 이 자식 간만에 보니까 무지하게 무지하게 떽떽거리네 아프네 코노이샤로님 아프란님 못 들어와서 쨍쨍쨍쨍 하던 아프란씨랑 아트씨 반갑습니다 빰빰빰빰빰 빰빰빰 빰빰빰 이렇게 된 이상 양푸르르간다 안돼요 저 갑 저 뭐냐 몸땡이 맞춰야됩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내 몸이 녹아버려 일판 DIC 퀘스트 들고 오면 해주시려나 당연하지 두손 들고 반기지 근데 지금은 태오 아르타니스에요 나 알트가 아니라 아르타니스입니까 아 그러군요 시정하겠습니다 아르타니스님 이름 멋지다 아르타니스 나도 닉네임을 그렇게 지었어야 되는데 해머드시죠 안됩니다 슬래시엑스로 싼 흥간은 슬래시엑스로 치워야되겠지 자 그리고 또다시 쫄리니까 근성을 띄웁니다 슬래시엑스로 치워야되겠지 슬래시엑스로 치워야되겠지 슬래시엑스로 치워야되겠지 슬래시엑스로 치워야되겠지 아구는 뭐야 아구는 뭐야 이건 이건 이거 이건 뭐야 어떤 같네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응 이게 뭐지 불행한 일이 생긴대 아 이거 아까운데 비약 아 아까워 스타투 마지막 캠페인의 주인공이에요 제가 스툰 안 해가지고 와 그렇군 아르타니스 05 유산 프로토스 장군님 이름입니다 그렇군 간지나 이름 태오 140 태오를 깨지 못할 이유가 단 1그램도 없습니다 헌터 여러분 아 자 자 자 졸리다 자자 왜 두 개나 다 깎여 있냐 체력도 스테미나도 이 광주약 한 잔이면은 녀석을 그냥 갈아버릴 수 있을텐데 빠라바밤 스승인 테사다가 죽고 알다리스 죽고 토스를 이끌어 없어서 신간이 됐어요 그렇군 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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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어, 개무서워! 어, 개무서워! 해본님! 밀지마, 돼지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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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 뻔했어 으아! 아, 땡큐! 어우! 명치 맞았어! 어! 이 소식이구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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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성 띄우기 잘했다 스왱님! 대굴박 부탁해요! 간보는 중 나도 여기서 일 줘야 되겠다 레츠고! 너무 가까워! 아, 저걸로 찍은 거야? 저런? 병을 제때 했을 때 모아놨어야지! 아이고 충곤 쓰면 재미가 없어져요 난 재미가 없더라도 좀 깨고 싶은데 지금 그거 따질테요? 충곤냄에 가호가 필요하다 좋아! 나이스! 어! 질 찬스! 흐읍! 흐읍! 눈앞에서 동료 헌터가 터졌습니다 슬프네요 자, 최펄스 이수래인데 자... 긴장하시라, 헌터 여러분 막주래가 머지 않았어 위로 올라갑니다! 무서워요 지저쓰, 무서워라 내 행운의 아이콘 비약을 먹는다 먹어 어어어어 그가 온다 히스 커밍 쫓아가는거 봐 불이다 좋아 나이스 베리나이스 완벽합니다 하나 둘 셋 쫓 꼬리는 어 관통해본가봐 그러니까 그냥 자르자 꼬리는 어 어잇 삭 좋아 아 겁난다 진짜 자 지형을 얄랭얄랭 이용을 해서 그거지 어퍼컷 비어elt 그리오네 아 으으응 으으음 으음 으으음 으으음 한 번만이라도 딱 한 번만이라도 깨보고 싶다 딱 한 번만이라도 저 녀석의 가죽을 뜯어 발견하 저 녀석의 가죽을 뜯어 발겨야만 도망간다 탈주 바빠로 만들어서 좀 딴딴해질 텐데 오늘 퀘스트 컴플리트가 멀티해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한 6파티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한 번도 성공을 못하고 있어요 7 그래 행운이 필요하다 행운 7 4개 실력이 많이 녹수신 듯 아니야 여러분이 갑자기 되게 흥미로운 채팅을 하는 걸로 보여서 이쪽을 봤잖아 제가 이쪽을 보는 건 뭐다 채팅 보는 거예요 살짝 눈 돌아갔었어 그 당시에 그래서 태호가 이쪽에 있어 달려오고 있는데 못 봤어 아 뭔 재밌는 채팅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여러분 때문이야 난 무죄야 아니야 이번엔 그러면 제가 지금 엄청나게 진지하게 완벽한... 없어... 없다... 왜 없지? 완벽한... 뭐... 한마! 한마 만이 답이다! 한마 만이 답이야 어 태호 아싸 내꺼 고맙습니다 새로운 핑계거리가 늘었어요 어 괜찮네 나날이 연구해야 되겠어 괜찮구만 진지하게 수려 피리 가시죠 그럴까? 나 수려 피리도 좀 까려게 할 줄 아는데 자 그러면 수려 피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려 피리 피리를 들면은 이제 우리 헌터 분들이 많이 힘내서 내가 제일 힘내야 돼 내가 제일 힘내자 밀라메너스 어떤거 쓸까? 이건 너무 어렵고 이게 있긴 있는데 이건 뭐야? 공강되어 있다 아싸 되게 쉽네 이거 자 이걸로 가야지 음 아니야 망친 나가신다 아닙니다 난 도도하게 연주할거야 137레벨 만 렙이 얼마 남지 않은 오호 겸둥이 태우구만 오 나 케이옷을 먹었어 케이옷을 먹었다 머리가 터질 것이 살짝 두려운데 머리가 나만 하지 않을 것 같다 자 수면송검이 있어 보이니까 폭탄을 예쁘게 들으시고 우리 헌터분들이 맞는거를 대비해서 사실 이거 먹을 타이밍 안나와 내가 죽어서 술에 타서 저 뭐냐 캠프에서 빌빌거리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아니아 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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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음 어 충전하면 돼야지 벌써부터 본능이 해머로 되어갈라 아 그러네 케이옷을 왜 띄웠지 이제 보니까 하필이면 케이옷을 벌써부터 해머본능이 나오고 있다 왜 근성을 띄우지 않았어요 피리님 괜찮아요 이 스킬을 기반으로 해서 스톤을 한 3번 정도 걸면 완벽하게 커버 쳐줄 수 있어 수렵함 준비가 느리다 우다닥 로도나 이번 파티는 춘권이 껴있네 하도 가슴이 미어지는 광경이 지금 몇 번이나 연출이 됐지 춘권 한 명만 있었으면 다 개박살을 냈을 텐데 라 생각하시고 춘권을 들어주신 건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춘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춘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태양권으로 맞아 터진 것도 아니고 태양권은 한 번도 구역 못 했어 그 전에 다 머리가 터졌지 자 레디 이번엔 여러분 진중하게 힘해 주십시오 깨야 됩니다 절실하게 깨고 싶다 ㄷㄷㄷㄷㄷ. 오오오오오 Occ.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주 주 반대 오케이 오케이 씨 깜짝이야 어우 요 녀석 고개나 어우 깜짝이야 어우 놀랬잖아 오오오 주주빨 뭐지? 어우 놀래라 주황색이 뭐야? 이건가? 이거 빨간색인데 아 다시 불어야 되나 고 고 내려오라구요 오케오케오케 오 위험하다 오 주 주 빨 오케이 자 필이 본다 이건 뭘까 선율효과 연장 주 쒱 쒱 쒱 쒱 야호 오우 이 얼마만의 프리딜 타이밍이지? 에? 자 까리하고 자빠지기 무효는 슈퍼아머예요 그쵸 해주는게 좋을까? 음 그럴까? 난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데 내가 터트릴거야 빰 싫어 싫어 이제 다시 불어야 돼 쭈쭈우우우 어! 자 무빙무빙 빨빨빨빨빨빨 음 자 이제 피리 불어야 되는데 호호! 호! 아 쫄깃해랑 여러분이 위험해 나는 마신다 특효약 아니! 오오오오오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자빠지기 무효 불 시간이 안나와 나 이거 이거 부는데 급급해 홍강 한번 더 또 남장 우리 estas 헤헤 횟 잘 못했네 이거 권호가 calculation 태호 경직이 인간적으로 너무 짧은거 아닙니까 진짜? 건호 때문이야 이거 억울해 억울해 완벽하게 계산하고 쓴건데 거기서 경직이 아 나 비약 비약 하나만 주소 제발 비약 하나만 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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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성만 있었으면 내가 왜 케이오술 같은걸 케이오술 먹어도 스턴 잘 안걸리네 머리 되게 단단합니다 태호 스턴 한번 거는게 소원중의 소원이었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하나도 괜찮아 어차피 풀피 상태에서 돌침 맞아도 죽어 안 나와서 다행이네 쫄린다 지금 일수례죠 쫄려라 아니야 할수있어 어 뭐 반짝이 되게 많아 먹어 염룡가루 너무 맛있어 델 코 엿 어 아파 엿 아파 어 아파 어 아파 어아악 아파 어잉 뭐지 이거? 아우 되게 아프네 땡큐 땡큐 브로야생 만약에 나를 돌아봤으면 머리가 터졌을거다 이걸 때리고 싶지만 돌진 바로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우 어후 박세 오우? 앗! 앗! 다행이다 앗! 앗! 안돼요! 아아아아아아아아! 내가 왜 그렇게... 아니랬을까아아아아아... NG 아 갑자기 내려치고 싶었어... 아... 너무... 흨män... 너무너무... 머리를 내려 찍어보고 싶었어요.... 아! 이거 진짜 안되나 정녕? 오늘 무슨 날인가요? 몰라요.... 머리가 터지고 있습니다. 기어코 기어코 깨야되겠어 점점 더 한번도 못잡아서 빠이빠이 도망간다 탈출 아니야 피리로도 속시원한 딜을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서포팅이 났습니다 1레게 이거는 송검이 답이야 역시 제가 수면을 맞겠습니다 좀 뭔가 이거는 맞춰야 될 것 같다 제가 수면을 들겠습니다 답은 송검밖에 없어 송검이 최고야 초고출력 한번 가시죠 초고출력이요 음 안돼 딜이 잘 안나와서 분명히 경직에 걸리지 않아서 난 죽을 겁니다 분명히 100% 안돼 그리고 난 수레를 타겠죠 안전 플레이로 가겠습니다 이 자식들 이 자식 왜 이렇게 센 거야 대검을 드세요 대검이요 대검 괜찮을텐데 아니야 난 이거 난 이거 이번엔 착실하게 근성을 먹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근성이 뜨지 않고 난 한 대 툭 치고 죽겠지 제발 다행이다 다행이다 뭐 중복헌터야 들어왔다가 길드카드 주시고 나가신 것 같은데 그치 아니네 아 중복헌터구나 롤을 모르셨나봐 다른 분들도 참여하실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씩 참여입니다 검색하실 때 비범방 맞아 그 조건을 비범방까지 넣으셔야 돼요 제가 비범방을 만들기 때문에 그 조건이 안 걸려있으면은 방이 찾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대요 지금 이 방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쪽인가 이쪽인가 이쪽에 다 매서워요 되게 날카롭습니다 아주 날카롭지롱 어? 영려씨는 우리 스토로리머 영려씨인가요? 140태호 부탁합니다 여러분 강인하게 가자고 파워풀하게 용려씨인가요? 김치가 빠졌는데? 두글자로 하신 건가? 음... 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어? 이거 대검각 대검각 4대검 대검각이 딱 나오잖아 음 어 나도 가광검 가지고 싶다 아... 가광검 갖고 싶어 4대검 4대검 4대검이라면은 이 남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4대검! 자아... 여러분... 빡시게 가자고 근데 설마 퀘스트 가진 사람이 없나? 아이 설마 딴 사람은 가지고 있겠지 하는 사람만 지금 4명 모인 거 아니야? 설마... 태호한테 복수해 줘야 되는데요 태호 태호 퀘스트 있는 사람? 없는 거 아니야? 아 안타깝다 이거 안타깝다 설마 그냥 일반 퀘스트 탓에 아 안돼 안돼 그런 거 있을 수 없어 그런 거 절대 있을 수 없어 태호 원정대급이에요 그렇구나 대검은 사실 태호 잡기엔 아주 최적의 무기지 빰빰빰빰빰 저 없어요 어 가지고 계시네 120? 어쩔 수 없어 없으면 뭐 그냥 이걸로 가야지 일단 120으로 한번 더 해보고 갑옷하게 그 다음에 140 다음판에 노리면 되는 거죠 이지합니다 이지 근데 이렇게 개폐기를 부린다는데 한번도 깨지 못했으니 신빙성은 떨어져 헛소리 같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따라라라 아아 아 퀘스트를 아 맞아 아까 주신 길드 퀘스트를 제가 수주 받으라구요 아 그럼 됐었네 첫 시작이 그래도 120이니까 맞다 그 생각 못했다 그 생각 못했다 아 맞아 아 내꺼 키울걸 어디갔어 어 이거 다른 퀘스트네요 이 태호 퀘스트는 우리가 많이 했던 그 태호가 아닌가 봅니다 아 아 아 목 정말 길다 나 한대만 때려주고 싶었는데 이 저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찌질뽕 예스! 머리는 어떻게 때리는 거지? 안 돼! 오오오 조심조심조심 오! 수고있어 아야! 그냥 뒷다리나 때릴래? 어 난 도저히 모르겠다 대검 갔다가 태호 맞박을 때리는 방법을 모르겠어 야! 아닛! 아닛!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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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쓰... 스마트한 녀석 굉장히 스마트해 태호의 악몽이 떠오르고 있어 그래, 줄곧 저런 짓을 많이 하죠 너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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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잠깐만! 잠깐만! 이대로 끝나기 너어무! 너무 억울해!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어어 어어! 야야야야야야 아 몰라 단타로 친다 차징은... 어허! 어허! 나이스! 나이스 아직이다! 아직이야! 아 쫄아서 막 삼치지도 못해 병 걸린 것 같아요 어허! 좋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 이광고파 듣기에 답이 없어! 이거야! 깨딱하게 굴러헌터! 아하! 좋아! 비약 없으시나요? 어 안가져왔어! 자꾸 캐스트 출발할 때마다 하나, 두개씩 까먹습니다 식사 스킬이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하나씩 까먹고 있어 왜 그러는거야? 준비 좀 찾아가게 한방에 안되나 깔끔하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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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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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오! 아우! 태오! 왜 이렇게 센거야 태오! 빵! 우리가 태오를 이길 수 있는 날이 올까 넘나 강적인 것 응 크윽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까깡하다 스트리머들이 다 트롤이야? 아니야 태호가 솔직히 너무 너무 틈을 잘 치고 들어와 제가 좀 고단수 녀석이었습니다 좀 고단수 녀석이 잡힌 거예요 하아 어떻게 한 번을 못 깨지? 어떻게 한 번을 못 깨지 이래선 안돼 이래선 120에게도 패배를 했습니다 140 가져오세요 120은 깰 가치가 없어 아 필요없어 140 비번도 140으로 바꿔야지 140 1400 오늘 몬스터 보호의 날입니다 대장로전 몬스터 보호의 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단 한 마리도 쌍케 같은 경우 진행을 하더라도 한 마리 잡고 막 사무소리 타고 끝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마리도 못 잡고 다 죽어 나갔습니다 줄줄이 80짜리? 아이송이 같아 끝까지 가자고 실력 있는 헌터를 모집하죠 999 실력 있는 헌터 에휴 헌터랭크 그거 별거 아니예요 어? 수레 안타는 기구 실력이야 뭐 받으셨지? 아무튼 뭐 태우겠지 반드시 깨야한다 헌터 여러분 반드시 이번에 차지익스로 한 번 들어보겠어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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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터질 거야 송검을 들어야 돼 무조건 서포팅에 충실하겠습니다 무조건 말이지 뭐죠 이건 불길한데 불길한데 브라더 내가 삼수냐 내가 삼수냐 삼수가 나를 부르지 않는다 완벽하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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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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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각도가 위험하다니까 이렇게 턴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헌터 여러분 주의하시라 당하고 당하고 또 당했는데 난 맨날 당한다 제가 자른 꼴이에요 제가 자른 꼴이에요 잘 잘랐네? 잘했어 꾸리에 꾸리 와 그렇게 추격해서 내 멱을 따버릴 줄이야. 난 놀랐네 이거. 영적이라니. 아 캐스트나 받아요. 캐스트나 받아. 딱 따져. 못 됐네. 어떻게 저러지. 자기가 술에 타놓고 딱 따지네. 염치 없는 녀석. 왼쪽 오른쪽. 뭐야 저 녀석이 불했어 저렇게. 애송이가 탔나. 자. 한방. 아 뭐죠? 왜 3차지 안했어요? 드래곤씨. 왓스 댄. 왜 안 3차지? 앉아싸. 또르르릉. 잘봤습니다. 아 간만에 봐도. 개못하네. 아 개못해. 내가 저런 시절도 있었죠. 근데 지금도 그래. 지금이 더 심각한 것 같아. 지금 현재가 저때보다 더 심각한 것 같은데. 뭐. 잘 좀 해봐. 이겨야돼. 승리를 거머쥐자. 헌터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한다. 반드시 깨야한다. 이기자. 이기자. 이겨야돼. 빠르 вопросы. 미 camino. 야. 내가 이겨야돼요. 이겨야돼요. 이란. 이기자, 빠라밤. 빠라밤. 음. 음 음 음 오 어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헛! 일로와 일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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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이 자식아, 내려와 어 어 안 내려와 일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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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유인해서 편하게 싸우자 헌터 여러분, 나 거기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거기 트라우마가 잡혀있어요 거기, 오르막에 너무 무서워 너무너무 무서워 좋아 데미지가 나오는 무기군이 없어요 어 그러네 한손검 라보라보 쌍검 한손검 라보라보 쌍검 이거 무슨조합이야 쩐다 이긴다 우리는 승리하리라 . 아직까지 경직에 한번도 안걸려 분노로 넘어가고 있지 않아요 진짜 딜이 안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수면검 맞습니다 오오옹 오오오 안 돼 저 멀리 있는 라보가 터졌어 꺄ㅜㅜㅜㅜ 어아ㅏㅏㅜㅣㅜㅜ 야야야 오호... 터질빤했다 아아... 아아.. 아니 왜이렇게 활발해? 좀.. 바보 패턴줌해봐 위험햇! ㄹ! 앙! 앙! 안 돼 있! 가랭이에서 빠져나가야 돼 오케이오케이 휴 다행이다 오어 헌터 다 죽는다 죽는 소리좀 안나게해라 아 늦었어요 근데 어차피 건어여서 먹어도 죽었어 죄책감은 없어 이거 만렙해웁니다 하지마세요 아아하지마 아아 빠져 빠져 자아 나쁘지않어 태양권 수레가 나올거 같아요 노노노노 어떡해 어떻게 하면 좋아 또다시 다 개박살이 났어 세상에나 어 괴물같구만 괴물같애 몬스터 보호단 몬스터 헌터가 아니라 몬스터 보호단 한 마리의 몬스터도 잡지 않았다 못한거라 하지말고 안한거라 하자 우린 몬스터를 누구보다 사랑하잖아요 그쵸 이 파티도 망했군 자 그럼 다음 파티 하아 여러분 깨야됩니다 깨야되요 이대로 이대로 6 4개 반드시 이겨야되 몬스터 보호 4그램 한 마리만 잡아봅시다 딱 한 마리만 한 마리만 한 마리만 잡았으면 해 나 여기서 자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나 여기서 자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은 챌린지가 필요하다 헌터 여러분 이게 끝? 아직 안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노노노노노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봐 기다려봐 좋다고 들어오지말고 없나? 다 됐나봐 안녕하세요 구구구 구구구 구구구구구 정글 교양이 씨가 아직 안 들어오셨대 자 여러분 요 한자리 비워주세여 으으으으음 한번 깨는게 안될까 드론님 구독자 전용 이모티콘 좀 만들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번 주말에 다 해둘 생각이었는데 아 이럴 수가 바쁘다 999파티 한번 가시죠 999파티 진짜 999파티 집회소 번호는 아 이거 보여드릴까 아니야 999파티 아직 안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번 6렉이 아니었나 6렉이 그렇지 6렉이 안하셨대 게임강시 안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네 이제 할 분들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다음 파티는 이제 재참여 되실 것 같습니다 빰빰 알레리님 반갑습니다 정글씨도 오셨군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오 잠깐만 지금 보면은 조충군 한 명 그리고 대검 두 명 그러면 나는 최고의 그걸 위해서 손검이 낫겠다 손검 손검이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지금 완벽해 조합 조합상으로는 최고로 좋아 이겼습니다 이건 구성은 아주 좋아요 제가 수면을 딱 넣으면 수면참이 딱딱 모가지 3차지 빵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는 타이밍에 조충군이 단차를 빡빡 단차 타고 올라가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프리딜 타임 대검 두 명이 머리를 빡빡 나는 뒷다리를 살곰살곰살곰살곰 그리고 또 다시 수면에 걸리는 거야 완벽하지 드론님 근데 수명차지엑스가 G급 아니시던가요? 아 자넨 천재야 그러네 한손검을 굳이 들 필요가 없었다 머리는 조금 이제 프리딜 찬스에만 때리면 되고 한손검처럼 나머지 시간에 한손검처럼만 쓰면 돼야 차지엑스를 그렇다 바로 그거였다 지니어스 와우 맞아요 이렇게 좋은 수면 무기가 있었어 맞어 도마 예리 공소 음 가자 입으로만큼은 이미 몬스터 헌터를 넘으셨어요 아 그런가? 자 입모너는 또 자식 자아 해봅시다 투대검에 원충검 원차액 스턴 수면 어 뭐야 차지엑스 2명 됐어? 오케이 이분은 딜이야 깡딜 최고의 딜러 완벽하다 너무 완벽해요 지금 점점 완벽해진다 이거 깼어 이론상으로는 완벽해 원충군 투차액 원대검 최강팟인데 일단 그쵸 생각대로 잘 될까? 한 명이 구멍이에요 빰빠라밤 빰 아아 이제 보니까 나 귀마귀가 없어 조심해야되겠다 뭐야 뭐야 이거 어디야 밖이 없구나 내 몸이 불타고 있어 내 몸이 불타고 있어 부지개 아프구만 아파 죽고 싶지 않아 내려가야돼 여기서 나가야돼 이 지옥에서 탈출해야됩니다 탈출 근성이 증발했지만 괜찮습니다 여기서 포션을 마시면 이 자식이 일로 올거야 그래서 강주약을 막으시면 올라가야되겠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특효약을 어? 아 이거 지난번에 에디스로 먹은거래가지고 어? 아낌이 없어 이거 먹어버려 그냥 그냥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먹어버리는 겁니다 으음 제발 빡스턴 멋지군 로드킬러 야, 무서워 이제 더이상 못때리겠어 조심조심 때려야지 으아앜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내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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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행이다 어그로가 절로 쏠려서 정말 다행이야 로드킬 나왔고 두번째 로드킬이 나왔고 두번째 로드킬이 나왔고 저 자식 이렇게 오네요 이렇게 아 고단수 머리 꼭대기에 있구만 아 수면이 잘 안걸려 생각대로 귀엽고 잡고야 말겠다 스마일하세요 웃으면서 하면 녀석을 이길 수 있을겁니다 뭐야 왜 찡찡찡이야 아 터진다고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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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태양 언제 태양 언제지 dua 두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리얼 마지막, 마지막 이제 재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더 이상 참여하실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시도 합시다. 이번엔 반드시 깨보자. 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마지막은 뭐다? 한마, 한마를 들겠소. 정말 지존 잘하지? 아니야, 아니야. 내가, 내가, 내가 자꾸 타가지고 그래. 자중하겠습니다. 이제 이겨요. 자중 다 했어. 이제 이겨. 방어력 제일 높은 거. 전 해석의 돌진 한 번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방어력이 되는 그런 거 없어. 없다. 400이 최고다. 마지막, 해머. 모스트 해머가 아니, 아니겠나. 드릴 해머만이 정답이야. 이거 편집해서 고통정사한 툴을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번을 못... 한 번을... 자, 여러분. 가구를 단디해 주십시오. 내가, 내가 제일, 내가 제일. 어, 안 가도.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140 하나 받아주십시오. 140이 아니면은, 나. 어. 복수, 복수심이 부족해. 고통정사한 태우편. 그냥 길드캐스트 전체가 다 실패했어요. 전체가 다. 구멍이 두 명이야? 하하하하하하하. 진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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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우리들도. 저, 뭐냐. 딱, 진즈를 딱 빨고 하면은 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 진지. 진중하게 임해볼게요. 진지하게 하면은,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어. 음. 휴. 이길 거야. 이길 거야암. 다 여기, 다 놔두고 계셔. 아, 나 없네. 131까지밖에 없어요. 131 그룹 가져오세요. 131. 일단, 131. 일단 그걸로 만족해야 되겠어. 근데 여기서도 터지면 어떡하지? 하하하하하하하. 여기서 머리 터지면은, 패배로 인정하고, 태호, 태호 형님, 형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이좋게 술에 타는 모습 보여주세요. 아, 그런 모습 절대 보여줄 생각 없습니다. 오로지 보여드릴 영상은, 음. 태호의 모가지가 절대 안 나는 모습. 그거밖에 저는 보여드릴 게 없을 것 같아. 미안하오. 난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렇고 말고. 패스! 토스! 아, 먹었어, 먹었어. 나 지금 스턴술 먹었나? 미쳤구만, 이거 진짜. 왜? 아,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어력이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초우경천축 보르다밀은 방어력이 32나 올라가, 태호의 돌진을 막을 수 있을 런지도 몰라요. 한데, 맞고 버틸 수도 있어요. 그걸 노립니다. 자, 오늘의 지존 막판. 무조건 이깁시다. 무조건. 이제는 꼭 이겨야되용. 이깁시다. 아유, 다 알아. 뭐야, 가까운 거야, 큰 거야. 아리까리, 아리까리 했었어. 자, 이거 금방 내려올 게 잠이 왔기 때문에. 바로, 맞박을 치겠소. 이번에 진짜 머리 부술 겁니다. 음... 쏘리! 자, 기모으시고. 완, 토. 통, 통. 딱, 깔끔하지? 기모으시고. 요로케, 탁! 나이스. 펑! 안 맞네, 기적이다. 이 자식아! 아! 이루와 이루와 이루와. 아야! 어, 꼬리에 스쳐도 이만큼 날아. 아프다. 거! 흐으! 여성은 지금 잠이 들고. 엉덩이를 터뜨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괜찮아. 데려... 전판보다 더 늦게 탔어. 뭐야! 왜이렇게 급해, 여러분? 나 아직 준비 안됐다오! 어. 베리 굿. 어게잉. 스토르 가셨다고? 몰라 못봤어 자, 원룡한 스턴 아, 뭐야 이거 허허, 꼬였다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어어, 버틸어 버틸어 지금 근성 터진거 아니죠? 어어, 잠깐만 버틸어 버틸어 방울력대 자, 먹어야돼 자 자 다시 안정권 이렇게 되면 좋아 조심조심 나이스 140 그니까 140이 아니어서 버텼죠 방어력도 좀 바른 방어력이었고 정말 다행이다 한 대만 더 오케이 폭탄도 짜장하게 가져왔어 하나 둘 충고님이 열심히 너무 잘 타주고 있습니다 오빠 오죽 음 좋아 아주 좋아 자 이건 각이야 머리 빵야 나이스 잘 때리는구만 아 나이스 잘 들어 빵 오오오오 뭐야 어떻게 피한거지 이거 비디오 판독이 필요해 아 이거 아니에요 어퍼컷 때렸어야 되는데 좋아요 자 만약에 단차로 꼬꾸라진다면 제가 또다시 딱 두번을 넣을 수 있을겁니다 바로 투스턴에 걸릴테지 오케이 어헤헤헤 뒤에 건보가 있다구야 아이 한대 때렸다 정말로 이번에 깨는건가요 정말로 정말로 깹시다 정말로 정말로 오오오 오오오 죽어가 오오오오 살았어 살았어 이제 내 걱정 좋아좋아좋아 아 아아 제발 아아 제발 돌치는 안돼 어어..어떻게 피했지? 어어 또 기계현상..또 피했네 뭐지? 뭐 맞은거암 생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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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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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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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whit 안돼 Day Truck 8564 안 돼아아안 돼ㅜㅜㅜㅜㅜㅙㅜㅜㅜㅜㅇㅜㅜㅜㅜㅜㅜㅜㅜisseㅜㅡㅜㅑ 아아 어떻게 아 아... 이게... 거시기... 아휴... 태호의... 제 결전은 다음번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졌다 졌어 흐헤헤헤헤헤헤헤 졌어 오늘은... 명 아니야 와 멀티해서 한 퀘스트도 못겠어 단 한 퀘스트도 못겠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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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듯하게 아이씨! 아이씨! 에이 화가 난다 진짜 아우 화가 나아 정말 화가 나 그런 의미에서 아 태호 잡아도 잡아도 어려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할 만큼 했네 다들 주말을 잘 보내셨으리라 믿고 반주 잘 시작하시길 바르겠습니다 빠이빠이 안녕 막트? 아니야 난 졌어 난 패자야 좀 더 태호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좀 더 공부하고 와 빠이빠이